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휴일이니까 사는 게 그냥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험을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니까 결국 사는 것은 사업을 하는 거라든지 전직을 하는 거 자식을 가지는 거 이런 게 다 위험을 안는 거죠. 삶 자체가 리스크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니까 재산을 좀 불리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다 사람들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제목이 상승장을 기대하는 개미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2를 늘렸다. 이제 일각에서는 경고 메시지가 반대 매매를 경계해야 된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 회복을 기대하며 일명 빚2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방송에도 여러분들 정권 방송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이제 정권 방송을 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시를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나 많은 돌발적인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어떤 분 말씀처럼 그런 또 뭐 일반론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참 나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시 회복을 기대하며 빚을 내가 아주 투자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리스크를 담당한 주체가 각자니까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작년 80조를 날린 국민연금인데 이 동아일보의 김재영 논설위원에 썼는데 이 80조원이 아주 큰 돈이네요 보니까 80조원이 이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79조 6천억을 잃었는데 수익률로 보게 되면 8.2%의 손실을 냈다. 8.2% 손실을 냈으면 지난해 정권시장의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은 손실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손실규모가 크지 않는데 이 정도 돈이면은 2020년부터 2020년 3년간 연금으로 받은 총액수가 88조 원이니까 투자가 이렇게 여러분 겁나다는 겁니다. 3년째 여러분들 연금액이 다 1년째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투자 이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쟁쟁한 전문가들일 거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른 나라 국부펀드나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 않는 노르웨이펀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대두구만요. 8.2%를 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난 10년간 정권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4.7%밖에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캐나다가 9.6% 공적연금이 5.3% 일본 공적연금이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겠죠. 이렇게 이제 손실이 나게 되면 두드려 맞고 돈이 남게 되면 뭐죠. 진짜는 인쇄가고 하니까 당연히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고수들도 시장을 내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면 이거는 참 제 판단에는 너무나 아슬아슬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지난해 12월 1일 건데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노후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계층이 8.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노인도 어렵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영끌하고 비투 때문에 또 어렵고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 4 5명 가운데 1명은 소득 3배 이상의 빚더미가 되어 있고 저로서도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빚을 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회복될 거라고 봐 가지고 돈을 투자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제 황교안 당대표가 무슨 뭐 공천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그게 이제 어제 방송의 요지는 뭐 사람 보면 알지 않냐 황교안 전 당대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리고 4.15 총선의 공천은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 주도하에 대부분이 이루어졌죠. 막판에 이제 뭐 매사람을 갈아치운 과정은 그거는 이제 시중의 여론도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는 쉽지가 않죠. 이제 호동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4.15 공천은 90%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공천관리를 잘못 내가 4.15 총선에 패배하지 않은 건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4.15 여러분들 이제 오는 4월 1일 날 도둑놈들 시리즈 4권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냐가 나오니까 그걸 보시게 되면 공천은 잘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제 표를 빼앗긴 거죠.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냥 그거를 뭐 사실 사실 그리고 모함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공병호 tv는 계속해서 앞을 운영하겠습니다.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 인생이고 사업이고 그리고 삶이지만 이거는 좀 뭐 이렇게 고수들도 뭐죠 이렇게 막 깨지는데 어떻게 상승장 물론 상승장이 올 수도 있죠. 그럼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냐 빚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